김산무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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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항 11년째입니다. 그동안 연간 유행객은 30만 명 정도였는데요. 올해에는 개항 이래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주 노선인 국내선과 또 상해, 오사카, 방콕 등 국제선 8개 노선이 개설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국제선의 신규 노선을 개설하고 또 운항 손실도 지원해서 전기 노선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지난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한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공항을 2021년까지 무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광주시장, 전라남도지사, 그리고 저희 무한국과 MOE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앞으로 무한공항의 할주로 연장과 KTX 2단계 사업이 초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무한공항이 초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남학신도시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대중교통문제와 과밀학급 해소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남학신도시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와 대중교통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는 학교 신설이나 교실 증축이 시급한데요. 현재 학교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임승했습니다. 그리고 남학신도시 주민들은 교통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택시의 경우 목포와 남학의 사업구역이 다르고 남학에서 운행 중 무한 택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결 방안을 위해서 부족한 택시를 대체하기 위해서 먼저 남학순환버스를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목포시와 만나서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는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과 목포시 사업구역을 통합하자면 남학 택시가 목포시 전지에 가서 영업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목포 택시가 반대를 하고요. 무한군 택시와 목포시 택시가 통합을 하게 되면 또 무한군에 와서 목포 택시가 영업을 장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무한 택시가 반대를 해서. 그래서 이제 무한군과 목포시 사업구역의 어떤 상호간 영업이익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더 좋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목포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해관계 문제도 있고 굉장히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관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한 관광지가 황토갯벌랜드와 회선 백련지로 대표되는데요. 관광자원 확대에 대한 계획도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미래 산업은 관광 산업이 주도한다는 인식 안에 황토갯벌랜드를 중심으로 한 해안선 권역과 해산 백련지 중심의 영산광 권역의 동서 양대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광 권역에서 해안선 권역까지 연계하는 관광 코스 개발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의 교육적 가치가 높은 밀리터리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전통 생활 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해산 백련지, 초이선사 탄생지, 그리고 오수구 미술관,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해안선 권역인 황토갯벌랜드 주변에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황토갯벌랜드에서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투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저희 무한군은 이런 양대축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가득한 관광공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 있을 무한 황토갯벌축제 소개도 잠깐 해주시죠. 네, 저희 무한 황토갯벌축제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해제면 황토갯벌랜드 1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개막 행사로는 풍호와 풍년을 기원하는 풍요갯벌 프레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온저리 낚시, 농개 잡기, 낙지 잡기, 장어 잡기 등 여러 가지 갯벌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갯벌에 생산되는 맛있는 먹거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적 가치가 높은 축제로 기획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황토갯벌축제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가십시오라고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무한군 현실에 맞는 또 인구 유출, 또 요즘 다들 이게 좀 걱정거리인데 인구 유출 대응 방안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7년에 인구 정책 담당을 신설하고 TF팀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전입 세대나 전입 학생들, 특히 전입 학생들은 목포대학교하고 조당대를 중심으로는 그런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입 지원금을 지원하고 또 그리고 기농, 기촌 세대들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는 또 성달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특히 눈높이에 맞는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무한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도시 문제, 농촌 문제와 무한국제공항 활성화 등 크고 작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가 모아지면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군정운영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군의원은 물론 군민, 공직자와 함께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 행정으로 군님과 함께 만드는 생독하는 행복 무한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무한군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 무한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